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보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과 단가를, 단가는 규격과 단가는 if하고 is블랭크 함수를 이용하여 품명이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공백이 아니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 목록 I4부터 K13 영역에서 찾아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가부터 A001이면 규격이 박스입니다. 라고 찾아서 표시하는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값이, 시열에 있는 값이 블랭크 is 공백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물론 if부터 쓰셔도 되고, 아니면 is블랭크 쓰셔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if, 저희는 if부터 쓸게요. if, 만약에 is블랭크입니까? is블랭크, 바로 왼쪽에 있는 품명 C4가 is블랭크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표 V6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품명을 가지고요. C4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제품 목록에 가서 I4부터 K13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첫 번째 열의 품명에 가서 찾아서 규격을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 열은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fals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V6컵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품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규격에서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3, 4, 5, 6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죠.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까요? if, 만약에요. is blank입니까? 품명에 있는 c3의 값이요. c4에 있는 값이 is blank입니까? 공백 처리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V6컵 함수를 통해서 c4에 있는 값을 제품 목록에 가서 찾을 겁니다. 제품 목록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값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아니, 세 번째죠. 단가니까. 세 번째 열에 가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6컵에 대한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단가에 대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가액은 if와 is error 함수를 이용하여 수량 곱하기 단가의 계산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이 수량과 단가에 있는 데이터는 구해지는데 단가에 아까 공백 처리가 되어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is error라고 수정하셔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is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계산한 수식의 값에 수식의 오류가 있다면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수량 곱하기 단가 하겠습니다. 라고 셀을 각각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을 하셔도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24 곱하기 F4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f와 is error 함수 사용하는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오셔서 과세 대상 53부터 53 영역에다가 if하고 is number와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세목에 왼쪽에 세목에 가서 주택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입력된 데이터에 주택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저희는 주택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고요. if 만약에요 값을 찾아올 건데요. 일단 if부터 쓰지 않고 search부터 써볼까요? searc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주택이라는 글자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세목에 가서 주택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니까 주택이란 글자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택이란 글자가 있는 시작 위치에 숫자가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있다면 이즈 넘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이즈 넘버라고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숫자입니까? 네. 가로 닫고 엔터 네. 숫자입니다. 그럼 추루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숫자가 아닌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추루에다가는요.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째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루라면 주택이라고 표시하고요. false라는 부분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땀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정보함수를 통해서 구안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